오윤호 오빠 하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영 언니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기 마련인데 우영 오빠는 편견 없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되게 편해요 그 누구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미래의 금융맨 우영 오빠의 뜻밖의 스펙은 사려깊은 마음입니다 우영 오빠 화이팅 맛있는 거 기대할게